일연스님이 펴낸 최고의 역사서, 3구교사를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 3구교사가 지난해 이어 다시 무대에 오릅니다. 재단법인 일연학 연구원이 주최하고 조계종 총무원과 영천은혜사, 군인각사, 서울시가 후원하는 창작 뮤지컬 3구교사는 오는 11월 6일과 7일 건국대학교 세천년관 대공연장에서 공연됩니다. 뮤지컬 3구교사는 민족의 시조인 단군과 주몽, 선화공주의 이야기를 비롯해 우리 조상들의 생활과 문화를 뮤지컬로 담아 코로나19로 지친 우리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주최 측은 전했습니다.